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은 코디바 케이크 초콜릿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랩은 라이브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랩은 제거 랩은 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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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이 랩이, 랩이, 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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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을 넣어서 랩이 랩을 넣어서 랩은 랩을 넣어서 랩보다 랩을 넣어서 오징어 계란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단무지 너무 맛있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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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볶음밥 청양고추 잘 먹었습니다. 안녕!